한 사람에게 10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당한 평균 나이 31살의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공개된 이름 많지 않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청년이 미래 전세 사기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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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신촌대학과 등에서 임대인 최 모 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31살, 총 피해 금액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저희 94명의 청년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루아침에 1억이 넘는 빚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인 다른 친구들은 학업에 열중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시기에 저는 그려왔던 학업적, 경제적 목표를 다 포기하고... 정부는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안 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약 6개월이 지났는데 총 126명의 임대인이 평균 19억 원가량의 보증금을 떼먹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손모 씨는 반환해야 할 채무가 700억 원이 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보통 8개월 이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기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아직 이름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신촌 최 씨의 경우도 이 명단엔 빠져 있습니다. 전세보증사고는 올해도 계속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늘었습니다. 정부는 과거에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인까지 법을 소급 적용해 명단 공개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아침앤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앤과 하루를 시작하세요. JTBC 뉴스 채널입니다.